제가 진짜 평소에는 화를 잘 안 냈는데 제가 진짜 극 T거든요? 대문자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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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다 팁니다! 아! 저 너무 좋습니다! 저도 T! T! 흥담을 못하죠, 일단 T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저는 되게 부드럽게 말을 했는데 직원들 상처를 받고 아... 약간 그런 느낌 화를 잘 내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사투리도 많이 쓰고 하다 보니까 사투리에 교감 말 저도 약간 남아있고 하니까 사투리 쓰고 아니, 이거 편안하게 보죠, 어떻게 했는데? 사투리 쓰고... 네, 대표님, 대표님 여기 있습니다 줘봐 줘봐요? 일본은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일본은 그때 제가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안 좋을까요? 아, 그럼 일본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갖고 와야 내가 뭐 보든가 하지 일단은 다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거의 군대식이네요 아, 그럼 일본은 이거 말고 다른 것도 같이 갖고 와야 내가 뭐 보든가 하지 일단은 다시 갖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거 거의 군대식이네요 사실 직원들 상처만 받아도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울 때가 더 많아요 울어요? 울어! 애들 울어요 일인데 와, 다 지 짜고 있노 아...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러잖아요 아, 싸우는 거 같다고 실제 싸우질 않는데 어디세요, 고양이? 전 창원입니다 어? 창원? 뭐야? 어? 창원? 뭐야? 뭐야, 이것도? 와, 이렇게 되는 거야 불사함 아니야? 내가 39살사란 나왔잖아, 창원 와... 아... 믿기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옆에도 보필하겠습니다 아, 또 이게 또... 지연이죠, 진짜 지연으로 또 지연이구만 지연으로 이어지네요 아니, 너도 금생활 거기서 해, 철로? 왜 모른 척을 해? 저도 그때 했지만 저도 지연이구만 최전방에서 한 거야? 저는 최전방은 아닙니다 야, 창원 형은 최전방이야 아, 최전방이야 어떻게 창원이 최전방이야? 내가 서 있는 그것이 바로 최전방이야 정확합니다, 형님 정확합니다 아, 그곳이 어디가 됐든 아, 그런 임무로 의미해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 마음으로 의미해야 됩니다 휴가를 나가도 항상 전쟁한다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아, 진짜로 부여합니다 부르면 바로 돌아간다, 군대로 부여합니다 국가가 부르면 그래서 이런 또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폐하를 뵈습니다 아하 아하